유동규 씨의 석사 논문에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변화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유동규 씨가 2014년 5월 당국대 석사 논문 말미에 감사의 글을 쓰는데요. 지도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리모델링에 관목할 성장을 이끌어내셨다. 당시 성남시 의원이고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김용우 의원님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논문 지도 교수 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라는 의혹도 확인이 됐습니다. 유동규 씨의 논문 지도 교수 A 씨의 딸이 도시개발공사 6급 계약직에 입사. 지도 교수 측은 공개 채용이다. 특혜는 없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엄중하게 봐야 될 건데 이재명 기자. 석사 논문에는 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마운 사람에 대한 땡스2라는 걸 씁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에요. 사실 석사 논문에는 안 쓰는 게 주로인데 유동규 씨는 쓰는 걸 택한 거예요. 그건 유동규 씨의 선택인데 거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동아일보와에서는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데 통상 대다수의 경우는 아니지만 저렇게 쓰면 감사의 글을 쓴 이름이 나오는 이재명 시장에게 그 논문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의 말씀을 땡스2, 스페셜 땡스2를 쓰는 건데 논문을 주지 않으면 스페셜 땡스2에 이재명 시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물론 또 이게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와의 특수관계다라고 직접적으로 증거다라고도 또 하기는 부족한 측면도 또 있고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 논문의. 그야말로 여러 친분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 아주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사 논문에서 고맙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공직에 들어와서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중용했던 것도 측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석사 논문 가지고 다시 측근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는 건 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것이 결국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의 관계를 계속 많은 언론들이 추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지사가 2015년 2월 달에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여기까지는 결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시행 컨소시엄에서 주주 협약을 맺죠. 그 협약서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어떻게 보면 배임 혐의로 가느냐 핵심이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협약서대로 배당 이뤄졌고 그 배당을 봤을 때 관은, 다시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는 수익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민간은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 그리고 그것이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주주 협약서를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인데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이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주 협약서의 내용이 결국 얼마나 환수할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 시장이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과연 가능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알았을 거고 그렇게 되면 배임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전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LH는 한 400억 남을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은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땅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 1조 원 사업이 돼버렸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초과 이익이 나면 그것을 환수하는 장치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았느냐가 배임 혐의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 성남시는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한 수익을 조금 더 추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배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준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 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면 전현규 의원님, 이재명 지사는 정말 그 주주협약, 이건 이익 배분과 연관이 깊은 건데 이거를 정말로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왜 추가 이익 환수하는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주협약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아마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법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당했는지 그리고 화천대유가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의 배분액, 민간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은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오히려 배임 혐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성남시는 설계를 할 때 5,500억, 처음에는 4,600억이었고 900억을 추가로 환수를 한 것이죠. 5,500억 이후에는 민간에서 배당을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이익까지 환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초반에 투자도 민간에서 하고 모든 리스크도 민간에서 지지만 성남시에는 5,500억을 환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민간에서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아까 논문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석사 논문에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감사한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 측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유동규 씨의 석사 논문을 이재명 지사가 받았나요? 그건 아직 확인 안 되죠? 네, 그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측근 논란,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와의 측근 논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반말을 했다, 동규와 이리와라 했다라는 이런... 그거 지금 한번 보고서 다시 발언권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동규와 이리와. 동규와 이리와는 이거예요. 박수영 의원이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라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 직원이 다 안다며 유동규 경기광사 사장 임명 때 이재명 지사가 동규와 이리와라고 하면서 티타임이 들어갔다.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평소 유동규 씨는 이재명 지사가 넘버원, 정진상이 넘버투, 내가 넘버쓰리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성남시 경기도 직원들의 전원을 박수영 의원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경기도 대변인이 나서서 반박합니다. 동규와 이리와 들은 사람은 없다. 허위 발언이다. 이 지사는 아무리 친분 관계가 좋다고도 말을 놓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동규와 이리와는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마구잡이식 마타도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카더라를 가지고 지금 많은 기사화되고 있고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타도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도 한 번도 반말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기야, 이리와 한 번도 안 했어요. 용기야, 이리와. 용기야라고 얘기한 거고 항상 전 의원, 전용 의원 이렇게 존칭을 써주시지 이리와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 저는 왜 이렇게 공과사를 너무나도 구분 아닌가 하는 섭섭함이 사실 들 정도였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혹시 전 의원이 측근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2010년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고부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굉장히 싫어하는 사업만 이재명 시장이 했던 것입니다. 무상교복이라든지 지역카페라든지 굉장히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압박과 압수수색을 받았던 이런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분이었고 여기에서 유동규 씨한테 이리와라고 반말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경기도에서 밝혔듯이 정말로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가슴 깊이 나오는 생각입니다. 동규와 이리와는 사실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전용기 이리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정말로 저도 한 번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동규 씨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전용기 저리가는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것으로 측근이다 아니다 논할 가치는 사실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